시간 빠르다. 유진이가 전화를 빠르게 받더라. 누가 전화를 받을까? 유진이. 리얼맨한테 해보겠어. 왜 물어본 거야? 내가 그럼 누가 더 빨리 받는지 류진한테 해볼게. 난 유진이라고 했어. 여보세요? 봐봐, 여보세요? 어디야? 헤이 헤이, 어디야? 우리 지금 포니 익스프레스 타는데 진짜 재밌어. 아, 포니 익스프레스 탔어? 진짜 재밌어. 리아랑도 탔어? 어, 리아 언니랑 나랑 체령이랑 셋이 탔지. 아, 진짜? 다 같이 탈 걸. 그러니까, 다 같이 한 번 더 탈까? 포니 익스프레스 셋이 탔대. 잘 탔네. 근데 내가 봤을 땐 유나가 다시 탈 정신이 안 될 것 같아. 어, 지금 고스트라이더 탔다가 지금 고스트됐거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입구 쪽으로 걸어갈게. 오케이. 알겠어. 우리 입 쪽에 이런 걸 많이 했어야 됐네. 항상 뒤늦게 알아요. 너무 배부르히 먹었어. 어? 아, 이스키 이스키 이스키! 이스키! 아, 이스키 이스키.. 오! 아, 쉴이! 무서워하는 거 같은데? 아이고, 재밌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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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하이! 봤어? 재미있었어? 나 이제 앞으로 놀이공원에 올 일 없을 듯? 무서웠어? 그냥 한 50대 뚜드려 맞고 약간... 진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기구 아니야? 너무... 진짜 장난 아니었어. 와 포니 익스프레스 진짜 재미있었어. 야 근데 아니 너 왜 무슨 일이야? 너 포니 익스프레스를 타고! 어차피 다 눈 감고 타긴 했는데 재미있었어. 와 이제 진짜 배고파. 나도 배고파.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바이! 하이! 마치 놀이파. 배고파. 마치 놀이파. 자ист. 하이! 마치 놀이파. marker 카드. 하이! 잃어. مיכ이. 하이! 여기. 하이! 하이!